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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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하나만 말할게요 미리 말씀드린데 지금 치는 분이 35점 친답니다 유망주 35점 40점 40점 30점이에요 기원한 거 안 먹으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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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감자 소고기 소고기 오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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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욕 존나 먹을것 같애 두께씨한테. 아 나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이크만 하나 갖고 올게요. 마이크를 원하죠?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7이닝째 6대 5로 치고 있네. 음 잘 쳐볼게요. 이제 야... 형이야 형. 탔어요. 탔어요. 탔어. 아... 치고 좋죠? 야기를 해. 두께씨가 얘기는 못하고... 하하하하 야... 역시... 고상우는 틀리네. 축구도 사이즈 있네. 축구도 사이즈 있네. 아... 지금... 일단은 제가 몸이 풀리기 전에 두께씨를 믿고 있어야 돼. 두께씨 밖에 없어. 아... 너무 새끼라고... 이야... 여러분... 해커 몇 점 치는 있고... 두께 몇 개 수 있는지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아... 아... 삼은가 180. 웃음이 나오니? 지면 해커가 본인은 본인이 2천개 보내야 되요 지금 뭐 저거 하나 맞추려면 못 맞추겠냐고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 좋죠 야 나이스 아니 저거를 좀 노란 공을 좀 많이 띄워 줄래다가 빨간 공만 믿고 있어야지 이런거는 빨간 공만 믿고 있으면 돼 없는거 치죠 없는거 쳐 친다고? 칠 뻔했네 앉아서는 천천히 얘기하는거야 살살 앉아서는 살살 얘기하고 있어요 사석에 있어요 자 시비닝 후구입니다 시비닝 제로랑공 아 잘 쳤다 해커야 뭐 치자 진짜 타이밍이다 타이밍 진짜 파일은 이 점이 뭐니? 이 점이 좋아 좋아 공을 너무 잘 밟고 있네 내가 도깨비다 고맙다 자 내가 도깨비다 감사 감사 고맙다 지지않지 지지않고 응 뭐 이제 괜찮았죠? 이게 쉬워 보여지만 절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짧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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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팬스가 아니죠 이거는 아니다 꼬미가 될 줄 알았는데 안되네 으 꼬미로 쳤어 지금 꼬미로 자연스럽게 꼬미가 안되네 장점 파다 내렸어야 되는데 아 잘 쳤다 아 나이스 동생하고 형이랑 먹고 30대 20 아 30대 20 너무 하잖아 그런 핸드캡이 어딨어 날로 먹으려고 하네 야 30대 20을 치자고 그런다나 맛이 간다 아 아 아 역시 호빵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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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신동은 틀리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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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라 오라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에 저렇게 딱 꺼꾸러졌어 이거 못칠 수가 없지 이렇게 해요 여기서 한 천번을 쳤을텐데 이거 아 뭐 처음엔 두 병이 쳐줬으니까 이제 제가 좀 쳐봐야죠 막판에 같이 치고 그게 호흡이지? 질죠? 결장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해야 하는데 그게 안나오네 쫄단! 어 어 진지하다 와 쫄단 아우 여긴 이제 빠질까? 쫄단이 나올까? 아... 그래서... 아... 샷을 못해 지금 파악 중 윤도형 동생은 테이블 파악 파악 끝나면 일단 저희가 끝내죠 이미 하투로 치는데 일단 제가 좀 조용히 있을께요. 야 이제 공기 없다. 핫구지 없다. 큰일 났다. 화석이 있을 땐 굳지 않아지. 매너는 그정돈 지켜줘야지. 이 정도 친거 보면은 뒷심이 나올 것 같아요. 첫 끗발은 개 끗발이다. 자 한번 가자. 좋아. 봤죠? 살벌한거. 이거 치겠지? 괜찮아 이거는. 두께가 잘 치는 거잖아. 똑같은 공인데 이전이랑. 근데 좀 더 쉬워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띵퉁. 오 넘어간다. 치기 전에 연습도 줬으면 큰일날뻔 했어요 여러분. 치기 전에 연습도 안줬거든요. 사천기라는 타이틀이 걸려가지고 연습도 안줬으면 바로 자겠어요. 야. 오. 긴거가 길어. 아니. 긴거 같은데. 야. 다음에 나사지 갈 때 조정해야죠. 나사지 갈 때. 지금 높으니까. 지금 요런 것도. 생각보다 지금 제가 침공도 맞을만한 공인데. 조금 길어. 아이고. 아침에 갔다 올게요. 브레이크 타임? 아니야. 뭐 브레이크 타임이야. 빨리. 안 맞을 때 계속 정신 차린 놈을 어떻게 하려고. 뭐야. 야. 하나 줬네. 자. 지금. 자. 여러분들. 이 테이블. 이 테이블의 어려움과 자세의 중요성.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세의 중요성과 테이블. 지금 사람들 나한테 얘기 중당하는데. 근데. 이 테이블의 어려움과 자세의 중요성. 근데. 자. 근데. 반만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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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호흡이 안맞아요. 한 명 잘 치면 한 명 못 치고 또 한 명 잘 치면 또 한 명이 못 치고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지금 맞춰만 해 주세요. 마지막에 5, 4만 원을 끝내면 되는 거야. 그렇지? 끝에 잘 치면 되는 거야. 나머지 5점 잘 치면 되는 거야. 당구는 나머지 5점 잘 치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초반에 잘 쳤잖아. 놀러와 놀러오기는 지금 근무중이잖아. 나는 당구 근무중. 4시간 치고. 지금 또 치고. 또 치고. 근데 케이커가 좀 치네. 스카스는 이니스가 금방 가잖아. 스카스니까 이니스가 금방 가네. 고프로님 한국 당구 역사의 큰 스크래치 축하합니다. 더 많은 웃음 지렸다. 하... 보스님 감사합니다. 200개. 고프로님 한국 당국의 큰 손. 큰 스크래치. 축하합니다. 하... 그치. 또 넘어갔어? 뭐 왜 이리야? 아 맞아서 뽑는데 안 맞네. 맞았으면 또 우라나 하시는 건데. 아 지금 고프로는 어차피 다음 주깨씨랑 1대1 칠 때 잘 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주작 같은 건 절대 없습니다. 구찌가 좀 들어갈 뿐이지. 주작은 절대 없어요. 25 맞았으니까. 해크가 공을 잘 받네. 맨 하쿠네 맨 하쿠네 맨 하쿠. 아 거기 칠 공 타는 거가? 우리 시청자들 다 알려주니까 뭐 이거 맨 공 타인가? 왜 또 갑자기 절봉이니? 아 몰라. 아니 뒤에 공이 잡힌다고 내 공이 기치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옷, 옷, 옷 조심해. 봐주는 거 없으니까 옷 조심해. 옷만 모르겠어. 여러분 역전. 역전 버림스. 지금 17대 14, 21이닝 후구가 치고 있고요. 제발. 지렸다. 야 나이스. 마이크 잡고. 저도 올리고 이제도 올리고 좋았어 괜찮아 와서 이거 잡아야 되요 아 이거 두께가 하나도 안 맞는데요 오늘 왜 이러지 자 빵구를 치는데 거의 맞아 있죠 이건우 뭐 아이고 그래도 지금 19대 14 22이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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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네 작전을 변경했답니다 디펜스 를 하사라 해서라도 0점 5 치고 이기는 방법으로 이거 맞습니다 아 이거 너무 쉽게 이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러분 예 지금 4천 개를 넘으시게 되는 거 아닌가 좀 쳤으면 좋겠어 이게 쉽게 벌기 싫거든요 어렵게 좀 한편의 드라마 같이 이겼으면 좋겠지 너무 뭐 양면 양민 학살 모드로 이기기 싫어요 그렇지 좀 열심히 좀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야지 좀 살짝 놔둬야 아 좋다 으 아 주작은 절대 없어요 어 어 이게 뭐 하루 이틀만 할 것도 아닌데 본 조작이야 그 하고 싶네 그냥 편안하게 잘 못 친 거 아니고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이 정도면 내려가 줘야 돼 그지 이렇게 맞아 이게 안 내려가 아 좋다 아 아 아 아 아 역시 고추라면 지금 기가 막힌거 첫주 참 나요 아 맞았어 3점 야 이러면서 pgp 아 큼스님 오셨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9 대 19 입니다 19 대 19 파이팅 한 번 하자고 이제 아 지금 안 보았는데 이거 안 돼 자 야 야 이러면 역전 당했어요 이제 야 역전 당했습니다 19 대 20 5점 남았구요 24이닝 입니다 5점 맞았죠 5점 4점 테이블 파악이 끝났습니다 우리 고사분 선수는 테이블 파악이 끝났어 이제 큰 났어 이제 지금 21 대 19 야 우리한테 지금 기회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끝날 수가 있어요 10점 오고 말인데 으 그럴 수 있어서 고 포지션이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이 정도면은 저 치러 갈 준비해도 되겠죠 여러분 20 배치면 진짜 20점 게임 했으면 들릴뻔 했네요 19 대 25 5 3마리 맞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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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고프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키스가 이렇게 빠지는데도 이게 이렇게 짧게 빠진다 피스만 빠지면 그렇지 그렇지 우리 두 개씩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여러분 나머지 5점 여기서 한타 가겠습니다 자 기나 또 길어 스톡이 많이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어 앞으로 빠지는데 뒤로 빠질까 아 많이 좋아졌대요 두 개씩 아 3단을 이 테이블을 무시하고 우리 고추 라면이 아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테이블 오면 일단 처음에는 전보다는 잘 내려오고 전보다는 자 일단 될 것 같은데 음 정확히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뒤에꺼 보이나요 안보인다 자 다이다 입니다 이렇게 되면 22 대 22 22 자 좋아요 바렉트 빨라다 빨라 빨라 진짜 간절함에 찌라시를 원하는 야비 였습니다 지금은 이 동생 회전 좋은 동생이네 괜찮았다 지금 23 대 23 야 이러면서 또 포지정이다 아 좀 쉽게 쓰진 않았어요 지금 쉽진 않아요 자 23 대 23 쉽진 않아요 승부치기 가거나 우리가 지거나 저희가 지금 확률이 더 크죠 무조건 다음 무조건 다음 음 야 역시 고추 라면 이다 안 들어갔지만 진짜 위협은 털발했다 지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이것만 치면 웬만하면은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tau 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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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조건 시라집다 포지션이. 아 이것만 쳐줘. 스쿠치 가져. 나는 모르겠다. 안 쳤어. 나 길쟈라. 아 테이블카가 제대로 된다 생기네. 제대로 된다. 두께 테이블. 유레카 테이블이 아니라 두께 테이블입니다. 진짜 한번 인탁을 오지게 자꾸만 가자. 남았어. 자. 후구. 우리 후구 있어 원래. 원래 후구 있어 원래. 원래 있어 원래. 승부치기 하는거지. 아 진짜. 저번에 해커가 16점 승부치기 승률점 차 되셨는데요. 누군가 그랬지. 실전 주팡보다 더 떨린다고. 아 나이스. 너무 잘 해놨다. 아 나 이거 못춘까 야. 나머지 1점입니다. 1점. 나머지 1점. 이거 치면 승부치기 들어갑니다. 두께 씨가 초구 치는거죠. 뭐 초구는 맞아있잖아. 맞아있지. 두께 씨 초구는 믿어요 제가. 25대 25는 아무도 없을거 같은데. 25대 25는 없을거 같은데. 와. 25대 25는 없네. 자 이거는 여러분. 25대 23으로 저희가 이긴걸로 하고.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했기 때문에. 25대 23. 후구가 없다고. 있다고 얘기 안했기 때문에. 음. 이건 저희가 드린. 후구를 양보한거에요. 자 일단 우리 두께 씨 초구는 뭐.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나 좀 해보니까. 저. 어. 어. 컴퓨션과님. 바라지말고. 야 그만라. 어디까두가냐. 그만가라. 야 진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투쿨 맞춘다가 치면 3쿨 나오지. 이거는. 2쿨 맞춘자 생각하면 3쿨 맞아요. 사람은 오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3쿨 친다고 하면 2쿨 맞아요 여러분. 어디에 저. 못 추여가지고요. 종이 뭐야? 얇게도 없고. 두껍게도 없어. 니가 나보다 고잠잔데 왜 나한테 물어봐 난 몰라 일단 초구만 쳤어 좋아 고기 두꺼만 질까 그래 맨날 두꺼만 질까 얘기해 정말 어려운 거 같아 끌었다 가는건데 세이브 상태가 길게 친거지 더 많이 끌릴 수도 있고 더 끌릴 수도 있고 길게 친거지 길게 친거지 아 매니저 채팅안에 있어 야 이 동생 초구 잘 치는 동생이네 완벽하네 야 떡 때라 떡 없어 고마움 잘하면 다시 가겠는데요 으 으 어드다 시작 으 으 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